03961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화성벨브입니다. 화성벨브, 은, 는 국내 1위 벨브 전문기업으로 1987년 4월에 설립되어 LPG 용기용 벨브, 플렌지형 볼벨브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2000년 3월 업계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여 자금 조달 및 신인도 상승을 이루어내 벨브 산업의 선두주자로서의 면모를 갖춘 메모리용 접형 볼벨브의 경우 신기술을 접목하여 특허를 취득하고 급속도로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어 동사의 핵심 사업군으로 육성됨 기업 개요 대시 LPG 용기용 벨브 플렌지형 볼벨브 등 종합산업용 벨브 전문 제조업체로 대구시의 본사 및 공장을 두고 경상북도 경산시 등에서 공장을 운영 중임 대시 다품종 소량 주문체제로 비교적 제품 마진이 높은 가운데 도시가스사와의 직판, 전국적인 자사 판매대리점 350여개 을 통한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음 대시 2000년 3월 업계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였으며 플렌지형 볼벨브 및 메모리용 벨브 시장에서 각각 시장 점유율 50% 70%로 높은 시장 내 지위 유지 재무 대시 한국가스공사 및 플렌트 건설 현장향 플렌지식 벨브 등의 공급이 증가한 가운데 화성 KB 벨브의 연결 편입으로 전년 대비 매출 신장 대시 매출 신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 수지 개선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소폭 상승 대시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안정적 수주 지속 및 울산 여천 석유화학단지 내 벨브 공급 북미를 중심으로 한 해외 판매망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8월 25일 기준 장마감 화성 벨브의 시가 총액은 583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화성 벨브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228위입니다. 화성 벨브의 상장 주식 수는 1041만 400주입니다. 화성 벨브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화성 벨브의 퍼은 14.21페이고 추정 퍼은 n-a페이며 동종업계 퍼은 25.47페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6.3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8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73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9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0배 8,01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8번지억원, 26억원, 37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2번지억원, 24억원, 30억원입니다. 화성벨브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3번지 40%이고 유보율은 1456.63%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19.14이며 전일 대비해서 18.54-0.7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9.38이며 전일 대비해서 2.36-0.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성벨브의 2023년 8월 2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6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660원보다 6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63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화성벨브의 종가는 5,600원이며 주가가 화성벨브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은 5,600원이며 주가가 화성벨브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